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엔비디아는 업체에 한국의 젊은 분들은 서학개미들 개인투자자들의 엔비디아 주식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엔비디아 주식을 여러분들 지난 한 12월 11월 1월 정도에 구매하신 분들은 한 8배 정도 수익을 올린 겁니다. 엄청난 수익을 올린 거죠.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의 대박 형진 자 이 보시게 되면 이제 어제의 기사입니다. 엔비디아 주식 10대 1 분할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내는 거죠. 10대 1로 분할한 겁니다. 한 줄을 갖고 있는 사람이 9줄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주가가 1000불을 넘어선 겁니다. 강의 시작할 때는 조금 내려갔는데 1000불을 넘어선니까 기념비는 업적인 것. 회사의 시장 가치가 2조 6천억 정도가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코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식이 한 1년 사이에 7배, 8배 뛰는 것은 그거는 너무너무 더운 일인 거죠.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엔비디아 1등 업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푸른색은 S&P500, 그 다음에 주홍색은 AMD 2등 업체, 맥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SMH하고 SOXS는 미국의 반도체 섹터의 상장 펀드 가운데 가장 유명한 펀드인 겁니다. 1등이 엔비디아의 204% 1년 동안, 그 다음에 초록색 SMH가 77%, 그 다음에 AMD가 53%, 그 다음에 SOXS가 58.85%. 어마어마한 거죠. 2조 6천억 달러만 회사가 돼버린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지금도 사라고 이렇게 제가 가끔 보는 이렇게 박찬호 TV, 애널리스토로 상당히 이렇게 명성을 나렸던 서학캠이라면 무조건 사야 하는 2주씩 엔비디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거제 방송을 하셨대요. 지금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히 이런 기업이 그냥 뭐 이렇게 올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기가 참 겁난 가격이죠. 이 주식을 사기에는. 3배 정도가 오른 것이 아니고 한 5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5배 정도. 오늘 뭐 이렇게 주식이 여러분들 1,000불을 돌파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거 보시죠. 이게 이제 그러면은 이게 계속 유지될 거냐. 뭐 누구 알겠습니까. 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고. 오늘 이렇게 이제 박찬호 전직 애널리스트께서도 굉장히 유망한 주식이다. 한참 여러분들 그 바닥에 있을 때 이 주식 가격이 바닥에 있을 때 지난 한 12월달 지난해 그 다음 지난해 2023년 12월달에 이 박찬호 tv에서 했던 멘트가 생각내네요. 아니 미국의 기술주 가운데 살만한 주식에 엔비디아 빼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여러분들 나왔는데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할 때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 추격 매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니까 다른 큰 기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크게는 다루지 않았는데 엔비디아 이제 붐. 엔비디아가 이제 호황을 즐기고 있다. 그렇지만 그 주식 가격이 슬로우다운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제가 여러분들 딱 기사를 안 보니까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새로운 그런 경쟁에 입각해 있고 그리고 또 ai 마켓 자체가 좀 변하고 있다. 이런 도전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투자하는 사람 같으면 이런 걸 굉장히 관심 있게 이제 볼 수 있고 어차피 미래는 알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160불 하던 주식이 200 300불 됐을 때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그 주식이 지금 이제 1000불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300불에 들어간 사람도 돈을 벌었고 500불에 들어간 사람도 돈을 벌었는데 그럼 1000불에 들어가면 왜 돈을 못 버겠냐. 1000불이 1500인데 1500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다 자기가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한 번 여러분들 재미난 기사 이 기사에 여러분들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메시지는 먼 거 아니까 자체 개발한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체 개발한 업체들이. 그리고 ai를 추격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고수익이 계속 보장될 수 없다. 그런 주장이 하나 있고 그건 이제 공병호 tv에서도 빅테크를 중심으로의 gpu나 cpu를 자체 개발한 그런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사례를 많이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엔비디아의 제품을 많이 수요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학습하는 단계 데이터를 입력해 가지고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그런 단계에 필요한데 그 수요가 오래 가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 ai는 학습 과정과 추론 과정이 있는데 추론 과정에서는 그렇게 엔비디아의 칩을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주고 사 가지고 썰 필요가 없다. 추론 과정에는 시장은 추론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전문에 한 번 보셨죠. 그러니까 학습시장이 20% 추론 시장이 80% 정도로 기억하거든요. 추론 마켓이 큰데 추론은 엔비디아 칩처럼 비싼 칩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추론은 한국 기업들이 열심히 지금 여러분들 그 시장을 먹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피온 미벨리온 이런 회사들이 뭘 만듭니까 npu 신경망 처리 장치라고 가격도 싸고 전기도 덜 드는 그런 대체 제품을 만들고 삼성도 마하 1이라는 것을 만드는 그게 다 대부분 추론용이거든요. 학습용만 엔비디아가 필요한데 그 학습용 시장에서 얼추 미국의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용 시장의 40% 정도가 이미 팔렸다는 겁니다. 이제 시장은 한 60% 남았기 때문에 오래 안 갈 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이렇게 계속 성적을 내야 이렇게 천불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한 부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게 되면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질문은 엔비디아가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장과 경쟁적 도전이 결합되면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것인지입니다. 그겁니다. 엔비디아의 칩 제조 경쟁업체들은 적어도 일부 AI 컴퓨팅 작업에는 더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자체 AI 칩을 출시하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80%가 엔비디아 갖고 있는데 자체 칩을 만드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AMD 같은 회사들이 후발주자로 따라오면서 어차피 시간 가면 기술은 법룡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엔비디아가 만든 생태계 AI 생태계 쿠다와 같은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문제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아주 조회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초과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칩이 비싸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것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 같아요. AI 붐의 첫 해 대부분 동안 투자의 초점은 엔비디아의 칩에 매우 적합한 엄청난 컴퓨팅 능력이 필요한 생성적 AI 모델 구축 또는 교육에 맞춰졌습니다. 그러니까 AI를 학습시키기 위한 어마어마한 컴퓨팅 능력을 엔비디아의 GPU 칩이 여러분들 대행했는데 그 시장 자체가 이제 많이 이렇게 채워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최고 재무책임자 콜렛 그레이스는 수요일 회사의 지난해 데이터센터 집 매출의 40% 이상이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값비싼 칩은 모델이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응답하도록 요청받는 추론이라고 알려진 배포 단계에서는 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은 학습용으로서는 탁월하지만 회사들이 앞으로 추론용은 더 저렴한 칩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공병호 tv에서도 한번 소개했을 겁니다. 모레라는 그런 회사 한국의 그런 AI 스타트업 회사 같은 것이 AI 칩을 사용해도 되고 AI 칩이 아닌 것을 사용해도 되는 그런 종류의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를 한번 소개했지 않습니까 AI 붐의 첫 번째는 학습용 AI 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성숙되게 되면 엔비디아의 이름들 칩 판매가 좀 주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건데 미래니까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천불까지 갈 수 있게 된 건지 저는 너무 비싸다고 봅니다. 여기에 마티 나타님 같은 게 인사이트로 엔비디아의 전망을 한번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이게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액맨 분할하게 되면 100불 정도까지 떨어질 거거든요. 그럼 또 오를 겁니다. 또 오르는데 저는 너무 위험하다고 보죠. 이미 투자한 사람들은 계속 갖고 계시는 건 본인이 판단할 건데 1000불짜리 주식을 사기에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저는 엔비디아가 후발 주자들에 의해서 추격은 당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 주가가 여러분들 올해 보존되기는 쉽지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ai 열풍은 계속되겠지만 후발 추격자들이 더 가격을 낮춰가 계속 들어올 거고 어차피 여러분들 기술이라는 것은 범용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자체 칩을 판매하는데 그게 너무 비싸니까 다른 칩과 함께 병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도 계속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소심한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회사인 겁니다.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가슴이 떨리는 정도로. 1000불이면 얼마입니까 우리 돈으로 한 무슨 14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제 추격 매수를 할 때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120불에서 300불 뛸 때도 너무 비싸다고 했고 300불에 600불 뛸 때도 너무 비싸다 한 거 600불에 1000불 뛸 때도 너무 비싸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문 투자 전문가들 그런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1500불까지 베팅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는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이거는 뭐 너무 내가 볼 때는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기다리는 게 투자하시는 분들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잖아요.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